여러분들이 주인공...왜 여러분들이 곤충이야? 아...풍댕이라서...아니...풍댕이는 안나올걸? 뭐 개미랑 뭐 나비랑 뭐...그런거 나온다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핑 스파이더 거미부터 하네요 거미 그 다음에 음... 카터필러 이거 뭐냐? 카터필러가 뭐지? 송충인가? 그 다음에 그레스 호퍼 이거 메뚜기 드래곤플라이 잠자리 비 벌 베이틀 무당벌레 버러플라이 나비요 또 버러플라이 이건 뭐냐? 그러면 나비할게요 아름다운 우리는 나비 나비처럼 날기 위해서 이렇게 어릴때부터 하는건가보다 라이프스카이...사이클이 그쵸? 미련 갈게요 아 개미가? 여기 개미도 있잖아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한가운데 어... 나비가 나비알인가요? 나비알이 왜 바닥에 떨어져있어? 원래 바닥에 떨어져있어? 어 징그러져 머리인줄 알았네 싸다꾼인줄 알았네 여기서 나비알이 나왔구요 나비알에서 우리 새끼들이 나와야겠죠? 홀드 W 홀드 W 나왔습니다 나왔구요 나비알 뭐라그르죠? 나비새끼를 송춘이라고 그러나? 뉴 라이프스테이지 퍼스트 뭐야 아 먹는거구나 아 이거 먹는거구나 이파리네 땅인줄 알았어 무슨 잔디밭에서 태어나나 했는데 요것을 갈가먹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리얼하다 나비조차 징그럽다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 보지 마시구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밥먹으면서 보면 밥도둑이라고 야 9시인데 아직도 밥 안먹었어 나 매일 저녁밥 차려놓고 형 방송보면서 밥먹는데 오늘이 제일은 힘들다 좀 이따오세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밥먹고있어 흐흐흐흐흫 왼쪽에 뭐가 있는데 뭔가 게이지가 있는데 응? 그쵸? 야 라이프사이클인데 난이도가 있는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어 나를 잡아먹는 대부분의 거미둥은 무서운 놈들이 있을수도 있어 난 언제 커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헥! 저놈 더럽게 크다 왼쪽에 왼쪽에 이거 엄청 커졌다 나도 커져야지 나도 레벨업하고 있어 오른쪽에 게이지 보니까 분홍색 게이지가 차고있거든요 열심히 먹어야지 음 가자 냠냠먹을게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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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하루만에 됐습니다 아 아니다 허물을 벗었네요 한번 더 커야될 듯 어 나와 나와 홀드 홀드 W 조금 더 커졌어요 뉴 라이프 스테이지 인스타그램 여기서 더 커야될 듯 나비 되려면 좀 오래 걸렸던가 매미가 7년 걸리고 나비는 얼마나 걸리지 일단은 오 징그러 옆에 저 뭐야 저거 저게 세 번째인가 보다 열심히 먹어야지 응? 나도 열심히 먹어야 돼 뭔 소리죠? 드릴링 소리 나는데 나 무슨 이상한 DNA도 있어 저기 맨 밑에 왼쪽 밑에 보면은 세 개 이상한 DNA 보이거든요 하루만에 변태가능한건가 오케이 나도 머리 초록색됐다 그렇습니다 아 시끄러워 야 징그러우면 눈 감으세요 아니 벌레 나오는데 벌레가 뭐가 징그러워 우리 자연과 하나인데요 자연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런게 징그럽다니 아주 자.. 자연스럽구만 엉덩이 쪽도 좀 빨라 보여드릴게요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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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앞부분 제자리에서 머리만 돌려서 둥글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이 게임 해보시세요? 여기 안 먹어진다 근데? 밑에 내려가서 먹어있다 이 이파리는 안 먹어진 이파린가봐 디스 밀크 위드 리프 해즈 빈 올 잇앤옵 음 올 잇앤옵 이거 못 먹는다는건가? 아이씨 이거 왜 못 먹어 가자 어? 저거 뭐야? 동그란거? 누가 똥 싸놨네 다른 데 가야돼? 어이구 이거 위험한데 우리 나비군은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충이군이라고 해야되나? 나비 애를 뭐라고 하냐? 새로운 나비로 저기 이파리로 가야되는 것인데요 떨어지면 죽을까? 안죽겠지? 공충이니까 나중에 땅금 할때에 올게요 진짜 피가 올라올거 같다 자 내려갈게 으응 안 내려가지구 애벌레? 그냥 애벌레야? 여기 안된다 옆에 가지로 해서 걸쳐서 가야겠다 깨터피? 싸벌레 하하하하 싸벌레 욕 아니냐? 어떻게 유튜브에서 본거 같은데 싸벌레 같은 놈이라고? 욕 같은거 아니야? 그런 벌레가 있어? 쓰읍 아 어딨어 새롭게 가야되는 것인데요 어 여기서 어 탭 컨트롤 나비 애벌레는 주니어라고 부릅니다 응? 이게 뭐야 이렇게 합시다 어이씨 안 돼 안 돼 침착해 다른데로 가야되는 것인데요 이 스트리머는 파리 시뮬레이터가 징그러워서 빤스런한 스트리머입니다 파리 시뮬레이터 왜 징그럽냐면 그 녀석들이 짝짓기하는데 이상한 소리내서 그런거 아냐 인간처럼 근데 그게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움직이는 거였음 징그럽겠어 안 징그러겠어 이거 나비 이거 애벌레는 이거 진짜 애벌레잖아 그러니까 안 징그럽지 아니 와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에헤헤헤헤헤 왜 이렇게 파리로 파리 파리로 하는데 징그럽잖아 파리도 징그러운데 그리고 파리는 징그러워 파리는 징그러워요 파리는 몸에 해로우니까 더 징그럽다고 생각되는 거 같대 몸에 안 해로우면 안 징그러운데 그쵸 형 어떻게 가? 아 저기 저기로 가야되나보다 저거 줄기 저 줄기로 가야되나보다 찾았다 다른 놈들이 여기 다 척먹었어 먹을게 없대 다른 이파리로 가야되는데 요 줄기가 있네요 와 이거 줄기조차 징그럽다 하하하하 봐봐 줄기도 질감이 너무 질감이 그 너무 질감이 되게 너무 잘 표현했다 어 하하하하 어 진짜 줄기도 줄기처럼 표현했네 야 저 밑에 다 먹은거 봐 헤엑 저거 다 컸네 저 밑에 있는 놈들 와 이거 빠르다 우리 형들 아닌가 형 아닌가 동기인가 이거 먹어야지 이제 아씨 왜 안먹어져 아 이놈들이 여기도 먹는거 쓰읍 어 씨 왜 안먹어져 이텐 업 아 여기서 다 먹었네 와 쓰글놈들 우와 저기 먹는거 봐 야야 야 석들이 이거 완전 병충해 수준이구만 이거 나도 좀 먹자 어 어 어이 홍이라고 불러야되나 이제 나보다 커가지고 어떻게 나랑 같이 태어난거 아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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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어 비가 오네요 좋습니다 와 이 녀석들 완전히 열라 많이 먹네 우와 씨 개커 저거 엄청 커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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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보다 더 밑에 내려가야겠어 쟤네가 먹을 먹기 전까지 탑 뜯어놨네 이거 헤엑 겁나 커 원래 저렇게 큰가 나비 애벌레가 내가 작은거 나 죽겠어 나 이거 죽는거 아냐 더 내가 여기 여기 먹어도 되나 아 이거 누가 먹고있다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이 어이 친구라 이씨 깜짝마 귀일 많아 먹자 먹어 어 어 먹을 수 있다 엉 연락 빨리 먹어야 돼 헤엑 나도 커야해 으엑 엉 먹자 어 좋습니다 어 바로 나도 변태해 버리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부터 니들 국수, 라면 면발이 저 벌레로 보일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뜨리 인스타 바로 또 먹어주시구요 언제까지 지나야되지? 네모장으로 아래서부터 60% 정도 가리고보면 괜찮네요 아 시끄러워 이 녀석들아 아 이 녀석들아 적당히해 뭐 얼마나 징그럽다고 아까 좀 징그럽긴 하더만 계속 징그럽 징그럽다고 하면은 좀 그래 좀 그래 나비가 아름답게 나비가 될것이니까 이거 좀 기다렸죠 아는 고런게 돼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징그럽다고 와 대박 엄청나게 엄청나게 퍼먹는다 와 좋습니다 또 지나 좋습니다 나도 나비가 되는건가 나와 나와 요거 내가 내가 다 이거 단독이다 이거 나 혼자 다 먹는다 오케이 어우 좀 징그러진다 이거 그거 생각합시다 그거 아이스크림중에 그거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거 옛날에 있었는데 회오리반가 음 요렇게 생겼어 딱 저 머리통 빼고 빙글빙글 빙글빙글 도는 그 뭐라 그랬는데 요즘 잘 안나오는거 나비도 징그러운건 아니겠지 나비도 솔직히 가까이서 보면 징그러워 나비 안보셨어요 암마 토네이도 와아 통통하네 살이 올랐네 이녀석 쪼금할땐 별로 안 징그러운데 크니깐 좀 징그럽다 통통하니깐 응 오케이 진화 죽었다 나와 나와 야 나비는 언제 되는거야 어 나비 머리랑 비슷해졌어 날개만 안나왔어 어 날개만 안나왔어 풍트도 되니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이게 아까 좀 나비에 그런것을 갖춰지는데 야 근데 엉덩이 원래 저렇게 생겼냐 그거냐 뭐 자웅동체도 아니고 엉덩이도 머리처럼 생겼네 먹자먹어 음 개잘먹는다 먹어먹어 정말 레이처 시뮬레이터구만 파인드 어 홀리포포 세이프 안전한곳에 찾으래 나 이제 나비간다 나 이제 나비갈게요 나비로 변태할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어디 파인드 더 리프 세이프 뽀 뽀빠션 뽀빠션 뽀빠션이 어디야 암튼 뭐 변신한곳을 찾으라는것 같은데요 내려가는건가 하나도 안먹은 입을 찾으래 그냥 아무데서나 이거 뭐 아무 데일이 꼭 또 새로운 이파리에서 아무도 없는곳에서 태어나야들보다 왜냐 나비는 아름다우니까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 애들 다쳐먹었어 새로운곳으로 갈게요 비가 오는데 이렇게 어둡냐 저쪽으로 갈게요 난이도 있는거 보니깐 이 나비 애벌레를 노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조심해야되요 애벌레를 노리는 놈들 누구지 나무늘보같은 놈기 으흠흠 여기 플로라로 왔어요 플로라 여기서 밥먹은데서 태어나자 희악토실토실 한개 입에 넣어 십점하자 육즙이 쪼아크 소주 안주로 때문에 육즙이 쪼아크 소주 안주로 때문에 올라가자 여기다 삶에 지친 풍령과 풍댕이들을 위한 힐링 갓겜인건뎌 엉? 엉? 왜 안대 왜 여긴 안되네 이 이파리는 안되는데 이제 참새가 와서 울어가고 끝나는 것인데요 저쪽으로 가야되나 아 우클릭이 안돼 지금 이 이파리에선 안돼 뭐야 된다 안움직여 뭔가 되고있는거 같애 시간이 엄청 지나고있어요 갑자기 그거있잖아 슬로우모션 비디오 그 카메라 시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 이 이 애벌레는 나비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를 취했어요 근데 몰라 고치가 되야되는거 아니냐? 어? 뭐야 시간만 지났어요 변신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보요 다른파리 가자 흐흐흐흐흐흐 시 흐흐흐흐흐흐 시 시간만 많이 지났어요 우리 동기들은 다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데 난 아직도 애벌레야 괜찮해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어차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거 내려가죠 지금 엉덩이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머리는 저 위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머리입니다 가자 가자 게이지 떨어지고 있다고? 배고픈 게이지인가? 먹어줘야되나? 배고파서 변신하다가 말았나보다 새로운 이파리로 가면 되죠 좀 멀리 떨어진 데로 갑시다 애벌레로 사는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애 어 나비로 살면 그 나비 그 수집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나비 막 잠자실 잡고 그 그런거에 걸릴 수 있는데 애벌레는 수집하는 사람 없지 않나? 나비가 더 위험한 것 같애 어떻게 보면 애벌레는 날아다니지 못하니까 좀 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라나? 응? 애벌레는 식용이라고? 그런가? 먹고살기 힘들구만 응 가자 여기다 맞죠 이거 갈색줄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풍소년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비가 나비가 되기위해 가자 냠냠 예? 다 먹는걸로만 생각하고 이거 아니 대자연의 섬 아름다운 나비 변신장면인데 무슨 자꾸 육즙에 무슨 나비야 여기다 어 맞네 여기 맞네 밑에서 밑에다 붙어서 변신할게 비도 피하고 간다 뭐야 아니 아니 어떤 놈이 내가 먹었나? 나 오른쪽 버튼 눌렀는데 먹어줬어 젠장 저거 왜 또 망고났어 나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건데요? 또 찾아야돼 먹어 배고프니까 먹어 일단 아니 나 오른쪽 버튼 눌렀다니까 방금 되가지고 레디 됐는데 어이씨 옆에 이파리로 가자 됐다 아아 유니드 원스 어게인 빌드 아아 먹으면서 계속 변신하는건가? 여기서 웃기는 놈이네 이거 한접식씩 먹어 이거? 한입씩 먹어 이거 다 먹어 먹으려면 새로운 것을 새로운 이파리를 하나씩 먹어야 되나봐 됐다 어 베스더 언더사이드 오브 디스 밀크 위드 리프 언더사이드 밑에 밑으로 가서 변신하면 돼 한입씩 먹어 언더사이드목은 밑에겠죠? 됐다 유니드 패턴 업 원스 어게인 빌드 로스트 아이씨 어우 그냥 변신해 이래서 변신하려면 새로운 이파리 두 번과 새로운 이파리 뒷면 두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새로운 이파리 옆면 세 번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흙 다섯 번을 먹으면 나비가 될 수 있다 흐흐흐흐흫 아니 뭐 전설템이냐고 변신 뭐 조건이 있냐고 쓰읍 어? 알았습니다 먹으면 되죠 됐죠 또 먹어 아이씨 웃기네 흐흐흫 또 먹으라고 흐흫 두 번 먹었다 어아아악 아이씨 아이씨 뭐야 방금 나 잡아먹힌 줄 알았어 씨 징그러운 거 이거 뭐야 개미인가? 거미야 개미야 씨 개고생한 거 날리는 거에 그 공포감과 징그러움 이거 오우 깜짝이야 씨 개공포 개미 흐흐흫 다시 해야 되는 줄 알고 씨 징그럼 먹자 먹어 그냥 잘못 누른 거 같다고? 아 스피 썸 실크 홀드 L&B 이제 왼쪽 누르면 된다 변신 고 됐다 어 그 다음에 홀드 스페이스바더 행다운 여기다가 행다운 아아 자리 잡았고요 그 다음에 홀드 L&B 뿌파 에머러젠시 자세를 체하고 있습니다 어 으으으으으으 어 됐습니다 예 고찌가 되어버렸고요 For one day you shall 하루가 지내야 됩니다 우리의 친구 에벌레군은 하루동안 변태를 준비해서 새롭게 나비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드디어 나비가 되는 것이죠 하 하루돌로 도롱한지 나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아 뭐야 호박되고 있어 으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흑 열매되고 있는데 아이 설마 아니지 애벌레군은 사실 나비가 아니고 애벌레 호박군이었습니다 호박군 흐흐흑 애호박군이었어 흐흐흐흐흐흑 이상한데 책에서 본 거랑 다른데 맞어? 이렇게 생겼던거 아닌거같은데? 외모박으로 되고 있는데 맞나? 아..아름다운 버터플라이가 안에서 보이고있어요 홀드 WSDA로 흔들어줘야될거같습니다 그랜드 이머전시 흔들어서 새롭게 나비가 되야되겠죠 버터플라이 네..아..이거..이거.. 아름다운 노래 하나 있어야겠다 변태할게요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라 이거밖에 없네 노래가 디지몬의 버터플라이 간다 쉽진 않았어 윤도형껄 들까 잘하네 아아 나비 버터플리노래 이노래밖에 없어 날라갑니다 윙스 오브 뷰티 쇽 쇽 숙 날개가 퍼진다아아아 알아간다아 날아간다 날아간다 됐음 됐다 날았다 갑니다 잔나비인가? 호랑나비는 좀 더 그건데 4일째 날아올랐습니다 날아간다 있습니다 꽃 찾아가서 밥먹자고? 아 먹을 수 있나? 어 이거 소나무 아니냐? 잔나비는 나비가 아니고 아 시끄러워 어 꽃을 한번 먹어볼까요 좋다 나비는 왜 안 징그러울까 애벌레는 좀 징그러운데 나비는 아름다워 날기 때문인가 인수석도 가까이 보면 징그럽거든요 사실 이 몸은 애벌레 그대로야 나비만 날개만 나온 것이지 지금 배고프다고? 오우씨 조금 날았다고 배고프네 어 꽃을 찾아야겠어 나비는 꽃 꽃을 찾아가기 마련이죠 아름 맛있는 꽃 맛있는 꽃 추천좀 해주세요 꽃집 추천좀 해주세요 어? 유명한 꽃집 하나 추천해주세요 여기 꽃있네? 어 이거 무슨 꽃이냐? 어 잠깐만 어떻게 멈추지 근데 나는거? 어떻게 어어어어어 쫙 부딪쳐야 되나? 아! 부딪쳤다 좋다 어떻게먹나? 엘앤비 drinking 뭐야 안 먹어져 뭐래요? 여기 안되나봐 다른거 먹으러 가자 어.. 여런데 아잠 누가먹고있네 야! 같이 먹자 꼭 같이 먹기 어? 친군데? 암컷? 유 암컷? 나 암컷으로 골랐나? 수컷으로 골랐나 근데? 똑같이 생긴거 보니깐 둘다 똑같은 종이인거 같애 이 나비는 암컷 수컷 어떻게 구분하죠? 어이구 저 위에도 있대 어이구 바로 또 생명의 위대함을 또 보여줘야 되는데 응? 이거 먹자 이거 일단 해보자고 뭘 해봐 미치 아니 알아야될거 아니에요 사막이 없냐고? 아 무슨 사막이야 잡아먹히게 쭈욱 게이지가 안챘다고? X키 누르는건가? X 뭐 뜨던데? 진짜 X키도 한번 눌러볼게 쭈욱 X쭈욱 X가 먹는거였구나 뭔가 보라색이 떠요 지금 있는거 보여주는거네 X키로 X키로 꼴냄새를 맡으는건가봐요 으응 오케이 이렇게 많은데 다 없다는데? 뭐 없는데? 뉴 첸비전 첸비전 파인드 글로벌 드랍스 네이처스 아니 있는건 꽃은 그냥 보이기만하고 있는건지 아닌건지 모름? 여기 색깔 다른게 있나요? 옆에 노란색 그냥 빨자고? 아 고치 여기 아 저 노란색 꿀냄새나는곳을 찝어먹어야되는거구만 꽂히면 다 되는줄 알았더니 디테일의 게임이 요렇게 꾸르르르 음 좋아 먹고있다 어때 피좀 차고있어? 오오 되게 조금 차네 이걸 만땅 치우면 어떻게 되는것일까? 자 오오 개꿀빤다고? 하나에 엄청나게 많네 세 번 먹었어요 띠리링 다 먹은거 같애 가자 그럼 여태껏 지나온것도 다 있었던거네 그쵸? 어 괜히 이동했네 아까 연락한것도 있었는데 오케이 여기도 꿀있나요? 어 방금 보였는데? 뭐야 막 없어져 막 장난? 바로 돌아서 먹어버리기 수으으으으으으으 어 방금 뭐 떴는데? 어 Press G키 뭐가 또 됐다 오버 루뎃 구름 yourself 구름이 뭐야 G키 눌러볼게요 아! 설마 짝짐키 하나보다 나 지금 세수하고있어 유혹 하는건가?! muk G키 눌렀더니 뭐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뭐야? 옹당장했어? 맞네 세수한거 준비합시다 애기도 낳아야지 애기까지 낳을 수 있나봐 노란거 안먹어져 살짝 움직이면 없어진다 여기 쓰레기야 다른 데로 날라갈게 나는 이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어 날개집 많이 하면 속도 나면 게이지 떨어지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어 이거 최대한 이득 봐야되는것인데요 꾸우욱 꾸우욱 꾸욱 꾸욱 꾹 꾸å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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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축소 앞으로가면 이동 없어진다니까 왜그런 것임 됐다 찾았다 이파리가 넓으면 안되겠구만 움직일때마다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여기 빨아먹어 저거 뭐냐 저거 밑에 뭣지 나갔는데 쭉 피지클 게임이야 아 진짜 엑셀 안 꺼져 한번 어 꺼지네 죄송합니다 꺼졌네요 쭈욱 쭈욱 야 꺼져 꺼지라고 뭐야 저 녀석 때문에 저 녀석 몸타고 넘어가져서 무빙 돼버리네 어 나 계속 더 굶어가고 있어 여긴 없냐? 전식 먹었나봐 나 나 큰일난데 이거 나 굶어죽겠는데 나비인데 이렇게 꽃이 많은데 어...그럴리가 가자 가자 사마귀한테 한번 가자고 짝짓기는 해보고 죽어야 되는디 아니면 맛있는게 따로 있을까? 이거 얼마 안주잖아요 먹는걸 맛이 없어서 그런걸 수도 있어 꿀이 별로 없어 꿀이 별로 없어 꿀이 별로 없어 좋아 맛있는게 따로 있는거 아니야? 게이지가 더 빨떨어져 차는거보다 벌집 털자고 벌집 나비 벌집가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 배 많은데 이렇게 먹을게 많은데 죽는다는게 말이 돼요? 님들 좋습니다 GT 한번 가자고 김 도라에몽님 3그릇 택배님 장수 뚱댕이님 네일링 퀸님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게 아닐까? 먹고 있는데 뭐 더이상 차는게 힘드니 봐봐 안차잖아 안찬다니까? 먹는데 먹고 있는데 먹으면서 배고파 그거 누구였죠? 강호동씨인가? 누가 그랬는데 자기는 먹으면서도 배고프다고? 아니 먹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배고픈게 더 커 지금 너무 조금밖에 안되는거야 조금씩 찬다고? 거의 안차 봐봐 그대로잖아 먹고있다가 빠져가지고 특정한 꽃을 찾자고? 그치 이 꽃이 맛이 없는거야 새로운거 먹으러 가자 간에 기별도 안가는것이에요 저거 빨간 빨간거 한번 먹어보자 날개지 최대한 적게 연비 연비주행중이에요 지금 날개지는 안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 꽃은 그 꽃인데? 먹었던 꽃? 수술을 보니까 알겠네 안되겠다 짝짓게 합시다 저기 한마리있네 어? 어이 암컷이요 수컷이요 일단 나좀 봐줄래? 내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봐줘 나비 전문가 없어요? 나비 전문가? 이놈 암컷이야 수컷이야 나비는 어떻게 보지? 번식하자 번식 먹구엉 돌아 누워보라고? 다먹어다 다먹었더니 조금 다차네 풀로 다먹으면 좀 차는거? 아무데나 착륙해 미친 왜 안보여 뭐야 곳곳에서 나비들 추락해있어 나도 죽을때가 됐는데 이거 어쩔수없는 자연의 흐름인가봐 먹어도먹어도 어쩔수없는 그런게 아닐까? 죽어있는 애들 좀 보여요 안보여 먹을게 안보여 아무데나 아무데나 꽂아봐 대롱이야 아무데나 꽂아봐 스트로우 꽂아보라고 X 눌러도 찾을수가 없어 노란색도 못찾는거 같은데 다 먹은건가? 멀리가봐야겠다 난 죽기싶다 짝짓기 한번 해보고 죽고싶다 떡다 먹어도먹어도 차지않는데 포기해야되는것일까? 찼다 연락빨리 먹었더니 노란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계속 빨간색이야? 수명이 다 된거 아니야? 노란색 올라왔는데 먹었구요 아마 난이도를 미디움으로 해서 그런지 잘 안차는건가보다 그쵸 노란색이 이지루할걸 내가 보니까 어느정도 먹으면 아까처럼 몸단장하게 떠가지고 짝짓기 뜰거 같거든요 어? 리듬인가 진짜? 빨리 누르는건가? 더 잘차는거 같지 않아요? 뭐가 더 잘차는데? 그냥 빨대보다 뭔가 디디디 아닌가 저거 두근두근 거리는걸 맞춰서 먹는거였나? 뭔가 박자를 맞췄어야 되나봐 따다리 따다리 그냥 연탄거 같은데? 연탈때 더 많이 먹는거 같애 느낌상 기분탓인가? 흐흐흐흫 어? 아 왜이렇게 안보여요? 새벽인가? 요거 줄기 3개중에 하나 있는데 여깄다 따다리 눌러볼게 한개로 더 많이 그냥 따다리 말고 그냥 눌러볼게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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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먹을수있어 이번엔 따다리 비슷한거 같다? 흐흐흫 별차이 없다 세번 늦게 나눠먹는거랑 빨리 나눠먹는거 끝차긴거 같은데 한강까지 채워보고 없으면은 다른거 해보든지 할게요 짝짓기 있지 않을까요? 몸당장도 있는데 이게 설마 끝인가? 얼리억세스라? 서바이벌모드는 뭐야 그러면 서바이벌모드로 한번 해봐야겠는걸 다 먹었다 근처에 먹을거 없어 엑스 눌러도 이제 없어 끝났다 큰일났어 날아봐 뭔가 꽃이 있을곳으로 가운데 게이지 응 가운데 게이지 응 그렇죠 가운데 게이지 뭘까 지금 이거는 라이프사이클 모드에요 서바이벌모드 따로 있어 이쪽 떠나고 새로운 곳으로 갈게요 내가 새롭게 정착할 그곳으로 꽃이 한번에 쭉 빨면 그냥 다른데 안가둬 그걸로 계속 꿀 빨면서 쌀 수 있는 한 곳에서 개꿀 빨 수 있는 곳으로 꽃이 안보인다 꽃이 안보여 대륙 횡단 갑니다 나비효과 일으킵니다 여기서 작은 날개지시 지구 반대편에서는 큰 폭풍이 될지어니 음 큰일났다 나무도 안보인다 이제 내 생각에는 아까 거기밖에 없는거 같은데 근데 늦게 빨아먹어서 이미 다 빨려 빨려먹고 나 너무 늦게 뛰어든거 같은데 오우 노우 아무것도 없는거 같애 저기 없는거 같애 갔다 끝났다 양지바른곳이나 가자 근데 왜 안죽냐나 게이지가 또 있다고 야 덤프하냐 게이지 하나 다 달고 지금 저 보라색 게이지 하나 더 똑같거든요 초록색이야 저 몇줄이야 저거 18칸 아니야 x18 곱하기 18칸 아니야 아이 덤프하냐고 나 아직 안죽어 나 아직 안죽어 아직 짝짓게 할 수 있어 간다 저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156줄이라고 쉽게 죽지 않아 나비 생각보다 쉽게 죽지 않는다고 갑니다 새로운 꽃밭으로 개꿀 빨로 갑니다 저기 꽃은 맛이가 없어 좋은 꽃집 추천 좀 해주세요 님들 어디 꽃이 맛있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나비의 역동적인 모습 같은 느낌으로 안 가까워지고 있다고 안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러네 끝에까지 온 것 같은데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젠장 젠장 얼마 못 오지도 못했어 저기가 내가 있던 숲이었는데요 다시 저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날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밖에 안 자라 있어 이 나비는 더 맛있는 꽃을 먹고 좋은 남편이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끝 아까 보니까 세이브 해놓자 일단 뭐야 아무것도 없어 꺼져 고맙습니다